가수 방해담이 친구인 배우 이서한 때문에 사과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3일 방해담은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려를 끼쳐들여 너무나 죄송하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사과한 걸까요? 방해담이 이렇게 사과한 이유는 자기 잘못이 아닌 친구 때문인데요. 단지 자신의 연습실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배우 이서한이 1일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 짧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업로드된 영상은 화질이 뚜렷하지 않았지만 성행위를 하는 듯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영상의 배경이 유튜브 채널 등에서 이미 나와 알려져 있던 방해담에 사용하는 작업실이었기에 논란은 순식간에 확산됐고 이서한은 1시간여 만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자신의 계정을 닫았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일각에서는 영상이 촬영된 구도가 불법 촬영된 것 같다는 의심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논란의 배우 이서한은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사과문에는 어제 올라간 영상에 대해서는 남자친구들끼리의 장난이었다며 영상의 장소가 예담이의 작업실이었던 점에 대해 예담이와 예담이 팬분에게 죄송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영상에 대한 억측과 오해를 삼가셨으면 좋겠다며 영상 보신 분들의 심려 끼쳐 죄송하고 주의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과문으로 인해 논란은 더욱 커졌는데요. 이에 일부 네티즌은 해당 영상에 대해 친구들끼리 저런 장난을 치느냐 영상이 당사자가 여자냐 남자냐 등 성별 논란과 함께 불법 촬영물 유포로 보인다며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이서한은 3일 2차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두려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에 말을 아낀 저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이 된 것 같다며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예담이 작업실에서 종종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면서 술을 마신다고 말하며 당시도 5명이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고 12시가 넘어 술에 취한 한 친구와 예담이는 집으로 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나머지 친구들은 한 잔 더하는 과정에서 요즘 많이 하는 연출된 상황 영상을 비공개 계정에 올린다는 것이 스토리에 올렸다며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배우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미숙한 모습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 사죄하며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